반가워 게임 같이 하는 아빠야 오늘은 깊은 숲에 놀러 갔다 온 후기야 아래쪽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나중에 대구성도 신경 써야겠어 일단 깊은 숲에 들어가려면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고 깊은 숲을 누르면 입장할 수 있어 깊은 숲 1에 획득하는 보상이야 깊은 숲 2는 중급룬이 추가돼 깊은 숲 3에선 활이 추가돼 깊은 숲 4에선 상급룬이 추가돼 깊은 숲 3에서 얻은 보상이야 깊은 숲 4는 아직 못 돌아 자 이제 숲의 정수 1200개 결과야 시간을 거슬러 휘리릭 마지막까지 한번 넘겨볼게 한글 자막 by 한효정 한글 자막 by 한효정 한글 자막 by 한효정 한글 자막 by 한효정 김태현 이제 우편함으로 가서 열어볼까? 활 3개 모두 일성이 나왔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좋아요 구독은 바빠도 눌러줘 여기부터는 쿠키 영상이야 내 채널은 항상 다음 영상에 예고편이 있어 화살 40레벨 되었더니 클랜 열렸네 끝